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화면에 보이시는 한국어 문장 영어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올 거예요? 비닐봉투 있나요? 언제 닫아요? 이 문장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팍팍팍 떠오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바로 떠오르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런 분들을 위한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어 엄청 잘해서 유학 가고 대학 갈 거 아니고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 내지는 한국에서 외국인 만나서 몇 마디 나누고 불편함 없이 일상적인 영어 외에 할 수 있는 딱 고수준 그러니까 미국인으로 치자면 미국 어린아이들 수준으로 영어 한번 해보자 라는 컨셉으로 저랑 오늘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다음 장 볼까요? 자 다음 장 보시면 오늘 우리가 배울 30개의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뒤쪽 보면 이거 뭐지? 좀 문장이 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엄청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따라서 쭉쭉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장 더 넘어가 볼까요? 한 장 더 넘어가 보면 친절한 영어교실이라고 써 있죠? 요건데 좀 간단히 안내 드리자면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어린아이들 컨셉으로 배우자라고 한 거고 오늘 강의가 사실은 여덟 번째 강의예요 그 전에까지 있었던 강의들을 다 묶어서 이 친절한 영어교실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들어가시면 자료실이 있어요 거기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강의 안 보셨던 분들 오늘 거부터 보셔도 되고요 오늘 거 보시고 나서 여러분 다운받아서 이 뭐 왼쪽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 이거 다 이제 핸드폰에다 넣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핸드폰에다 넣고 복습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내 드렸고요 다음 장 볼게요 자 처음에 아주 간단하게 몸풀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상황을 드릴게요 한국말로는 안녕하세요가 되어 있지만 상황은 우리가 커피숍에 갔어요 아니면 호텔에 갔습니다 처음 직원한테 맞닥뜨렸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건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답을 먼저 공개할게요 다음 장이요 이렇게 인사하신 분들 계셨습니까 Hi, how are you doing? 이라고 인사하신 분 계셨습니까 손 대부분 아마 Hi 아니면 Hello 정도까지만 하셨을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에서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고요 실제로 외국 사람들 만나면 Hi, Hello로 끝내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Hi 뒤에다가 꼭 How are you? 내지는 How are you doing? 을 붙여줍니다 이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자면 잘 지내시죠? 이런 말이지만 잘 지내는지 궁금한 거라고 했어요? 아닌 거라고 했어요? 네 아닌 겁니다 그냥 처음 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고 그 상대방도 우리한테 How are you doing? 물어보면 Good, thank you. How are you?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냥 우리도 Good, thank you 해주시면 대화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 갔다 누군가 처음 만났다 호텔에 체크인하러 갔어요 Hi, how are you doing?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땡이다 이거는 제가 자주 설명드렸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두 번째 문장은 별말씀을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고요 요거는 뭐냐? 우리가 해외로 가시는 분들 또 내가 외국인이랑 대화해야 되는 경우에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한테 미안합니다 내지는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 그 모든 말에다가 대답해 줄 수 있는 답입니다 별말씀을요 괜찮아요 우리나라 말은 그렇잖아요 누가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별말씀을요 누가 미안해요 그러면 괜찮아요 하잖아요 그걸 동일하게 쓸 수 있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네 다음 장 볼까요? 정답은요 No worries 입니다 요거 딱 보시면서 여러분이 아마 No problem이지 하고 신나서 정답 말하신 분들 계셨을 텐데 그것도 맞아요 뭐라고요? No problem No는 없다는 거고요 Problem 문제가 없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No worries는요 우리 Don't worry 하잖아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네 worry가 걱정하다 내지는 걱정입니다 No worries 걱정 없어요 해요 누군가가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문을 딱 잡아줬습니다 고마워요 그랬더니 아휴 걱정하지 마세요 별말씀을요 누가 우리를 내가 누가 우리한테 피해를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러는데 아 미안해요 I'm sorry sorry 했어요 그때 아휴 걱정하지 마세요 No worries 실제로 여러분이 외국 나가시면 No worries가 너무 많이 들리실 거예요 No worries 별말씀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쉬운 거 한번 해봤고요 다음 장 볼게요 자 그 다음 장은요 그냥 블랙으로 주세요 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의 커피 문화가 굉장히 굉장히 달라요 제가 예전에 그 유럽에서 잠깐 교환학생으로 독일에 나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이 커피숍이 한국 같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커피를 시키면 무조건 그 지금 이제 우리나라 치면 물도 있고 빨대도 있고 이렇게 그 카운터 옆에 뭔가 있잖아요 빨대도 있고 컵홀더도 있고 이것저것 있는데 거기에 맨날 우유 뭐 크림 뭐 이런 것들이 거기 비치되어 있어서 우유를 공짜로 커피에다 부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들은 왜 커피를 맛없게 커피에다 자꾸 뭘 섞어 먹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커피를 먹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비행기 타셨을 때나 아니면 호텔의 조식 같은 데 가보면 도대체 누가 넣어 먹는지도 모르겠지만 커피 시키면 커피 옆에다가 막 뭐 각설탕도 주고 프림도 주고 물론 우리도 옛날 때 커피 두 숟갈 설탕 한 숟갈 프림 한 숟갈 먹었지만 요새 카페 가서는 그렇게 안 먹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해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내지는 저기 드립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맨날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크림 would you like 이라고 하고 크림 or sugar 크림이나 슈가 설탕 드릴까요 do you want do you need 라고 하고 크림이나 설탕을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그때 우리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한국 사람이면 그거 넣어서 먹으면 그거 넣어서 원래 드시는 분들이면 뭐라고 하면 돼요 yes please 하시면 돼요 그럼 크림도 주고 설탕도 줍니다 이 크림이 우리로 치면 프림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크림이에요 우유 같은 것 그래서 부어서 먹으면 보드라워지고 설탕을 넣어서 먹으면 달아지겠죠 근데 싫어 나 그냥 블랙 그냥 블랙 주세요 어떻게 얘기해요 네 정답은요 싫습니다 just black please 요거는 여러분이 카페 가셔도 쓰실 수 있고 아니면 그 리조트에 보면 동남아 같은 데 리조트 가면 아침 포함되어 있는데 많이 있어요 아침 식사하러 가시면 뭐 맛있거 드릴까요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커피 주세요 얘기한 다음에 크림이나 슈가 드릴까요 하면 just black please 라고 외쳐 주시면 되겠다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 보시면 어 사실 제가 오늘 처음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요게 이제 만 3세 수준으로 영어학인데 어 최대한 여행지에서 쓸 수 있는 말들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 메뉴 좀 볼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메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쓸 수 있는 상황 크게 두 가지에요 그 우리가 식당 들어가기 전에 메뉴 뭐 있는지 확인하고 여기 갈지 말지 할 때랑 아니면 식당 들어갔는데 웨이터가 메뉴판 안 줘요 메뉴판 좀 주시겠어요 요 두 가지 상황이구요 메뉴판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쉬워요 정답은 can i see the menu can i see the menu 자 우리가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can i 로 시작하는 문장을 너무 많이 쓸 겁니다 그죠 내가 할 수 있나요 뭐를요 see the menu 메뉴판을 보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메뉴판 좀 확인할 수 있어요 메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can i see the menu can i see the menu 좋아요 다음 장 볼까요 자 다음 장은요 여기 와이파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어떤 게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볼 때는 is there 로 물어봅니다 그죠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하면 there is 어쩌구 기 때문에 있는지 물어볼 때 is there 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어떤 게 필요해서 너 있어 제가 맨날 쓰는 거 젓가락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볼 때처럼 가게에 들어가기 전에 내지는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너 당신 와이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게 와이파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와이파이 있어요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만들어 보셨습니까 네 정답은요 do you have wi-fi here 물론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나요 해서 is there wi-fi here 하셔도 되구요 너 있어 do you have wi-fi here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요 내가 알아 여기 호텔에 그리고 여기 식당에 와이파이 있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어떻게 연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연결하는지 물어보려면 우리가 connect 연결하다 라고 하는 좀 어려운 동사를 쓰거나 how can i use 이렇게 조금 더 어려운 문장 써야 되니까 와이파이 있어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 바로 알려줍니다 보통 벽에 막 붙어 있어요 식당 같은 데 가면 벽에 어떤 거에서 비밀번호 뭐 치세요 돼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네요 do you have wi-fi here 여기 와이파이 있어요 좋습니다 다음 창이요 자 다음 창은 좀 이제 좀 친해진 사람한테 저기 이리 와봐 라고 한번 외쳐볼 거에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이봐 여기로 와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 정답은요 hey come here 가 됩니다 다시요 hey 원래 이제 더 크게 불러야죠 hey hey come here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hey 는요 이봐 저기 hey 가 되겠고요 come here 이리 와봐 라고 외칠 수 있는 거 여러분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그죠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아직이요 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직이요는 정말 많이 배워봤습니다 언제 쓰냐면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때 쓰시면 돼요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내가 준비가 안 됐고 시간이 더 필요할 때 not yet 이라고 해주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거 다 쓰셨어요 not yet 특히 가장 어디서 많이 하냐면 메뉴판을 우리한테 줬어요 메뉴판을 봅니다 우후 메뉴판 보는데 한참 있다가 웨이터가 왔어요 근데 이거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 가지고 조금 더 고르고 싶은데 어 주문하시겠어요 주문하실 준비됐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하면 될까요 아직이요 어떻게요 영어로는요 네 정답은요 not yet 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로 하나의 단어처럼 외워주시면 되시겠어요 not yet yet 아직 not 아니요예요 제가 아직이요 라고 써놨지만 이거 아직 아니요로 바꿀까 아직 아니요가 조금 더 헷갈리지 않습니까 예 yes이 아직이고요 not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고 한국말로는 저 주문하시겠어요 아직이요 이거 아직 쓰고 계세요 네 아직이요 이러잖아요 그죠 아직 아니요 라고 하나고 영어로 아직이요는 not yet 아직 아니에요 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장이요 자 요거 여러분 좀 필요하시겠죠 여행 가셔서 저 넵킨 좀 더 주실래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한국은 너무 좋아요 그죠 한국의 식당에 그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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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진짜 짱이고요 그 한국은 또 식탁 옆에 이렇게 열면 숟가락 젓가락도 있고 거기 그 뭡니까 넵킨들도 막 있잖아요 휴지들도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그 식탁 옆에 요거 손잡이만 만들면 되는 거 그거를 상상을 못해 가지고 넵킨 같이 큰 휴지에다가 여기 숟가락 젓가락 숟가락 포크 나이프 이런 것들 넣어 가지고 싸서 준단 말이죠 그 큰 휴지는 여러분 식사하시다가 어 이렇게 입을 닦으셔도 되고 넓게 펼치셔서 옷에 떨어지지 않게 무릎에 무릎에 놔 주시다가 식사하시다가 입 닦아주시고 내려주시면 돼요 근데 넵킨이 더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이거 이거 더 줘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해요 정답 한번 볼까요 정답은요 Can I get extra napkins가 됩니다 자 이 can I get은 제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100번 얘기했어요 100번 더 했을 것 같아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 얘기할 때 여행 갈 때 Can I get 이제 입에서 나오시겠죠 필요한 거 Can I get 하고 필요한 거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extra라고 되어 있는 extra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 우리 저기 어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extra는 그 우리 영화 같은데 보면 저기 주인공이 서로 막 이러고 있는데 뒤에 어떤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있고 공사장에서 공사하고 있고 이런 엑스트라들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나와야 되는 것보다 뭔가 추가로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extra도 원래 주는 넵킨 우리 원래 호텔방에 있는 베개보다 더 많은 거 달라고 하려면 extra pillow 세주시면 돼요 원래 있는 타월보다 많은 거 하려면 extra towels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Can I get extra 추가의 여분의 넵킨? 넵킨은 영어로도 넵킨이 됩니다 그래서 넵킨 좀 더 주실래요 너무 좋은 문장이죠 외워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Can I get extra napkins? Can I get extra napkins? 좋아요 다음 장이요 자 거기 문 언제 닫아요? 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요 이거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문을 언제 닫다? 닫다 영어로 뭐죠? 정답을 먼저 공개해 볼까요? 자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When does it close? 가 정답이 됩니다 When은 언제가 되겠죠 Does it? 거기가 close 문을 닫다 그러면 언제 문을 열어요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close 자리에다가 open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좋아요 다음 장 볼게요 자 다음 장 보시면 내가 쇼핑 갔어요 아니면 식당 갔어요 레스토랑 갔습니다 저 저걸로 할게요 적어주세요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로 할게요? 어떻게요? 마음 정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요 I'll take that one이 되겠습니다 이거 take 대신에 저는 have에 있는데요 이제 쌤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have도 맞아요 I'll have that one 나 저걸로 할게요 근데 이제 take는 뭔가 have는 먹고 좀 가지는 느낌인데 take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있는 걸 내가 가지고 낚아채서 가는 느낌이에요 내가 조금 쇼핑하고 있는 중이라면 저걸로 가져갈게요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이 아니라 이따가 할 거니까 I will take that one that one 저거 하나 그냥 this one은 이거고요 that one은 저거예요 이거 저것 저것은 that one입니다 그죠? I'll take that one 하면 저걸로 할게요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다음 장 볼까요? 네 다음 장 보면요 이거 친절한 영어교실 광고 잠깐만 할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관심 가져주시는데요 그 저희가 이거 여기 댓글 친절한 대학 여러분 보고 계신 거 댓글 탁 누르시면 제일 상단에다가 친절한 영어교실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이거 링크 걸어놨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옆에처럼 제 얼굴이 뺑 하고 나와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카톡 상담이라고 노란 색깔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다음 장 볼까요? 네 여기 그냥 상담하고 성함이랑 휴대전화번호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 드려서 상담 좀 친절하게 해드리고 드릴 수 있는 추가 혜택이 더 있다면 추가 혜택도 좀 드리려고 하니까요 이거 이제 그동안 구매해야지 하시다가 혼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셨다거나 아니면 전화하기 망설으셨던 분들 그냥 카톡에다가 상담, 성함, 휴대전화번호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해서 여러분 영어 수준이랑 이런 거 좀 상담 드리고 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저도 광고에 익숙지 않아서 남겨주세요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실 아 이거보다 그 막 우리 온라인에서 팔고 있는 비싼 데들 보니까 무슨 영어 교시, 영어 클래스가 300만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 강의들 저희도 봅니다만 아 수준이 그래 좋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짱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창 가볼게요 다음 창이요 자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괜찮다라고 하는 영어 표현은 뭘까요? 그리고 뭐뭐인 것 같아요는 도대체 어떻게 표현합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요? 네 정답은요 이렇습니다 I think it's okay 아마 이 문장 보시면 아 맞다 I think 그 뭐뭐인 것 같아요 이지쌤 배웠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죠? 제가 강의를 했죠 내 생각을 강하지 않게 뭐 예를 들면 이거 좀 탔는데 먹어도 될까? 아마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아니면 뭐 해외 가서 아 이거 물을 이거 물에 이거 젖었는데 이거 이거 그냥 이렇게 지워도 될까? 뭐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뭐뭐 할 것 같은데는 I think로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뒤에다가 그냥 문장 붙여주시면 됩니다 괜찮은 이라고 하는 단어 okay 포함해서 I think it's okay 이건 진짜 너무 많이 써요 I think it's okay 뭐 괜찮을 것 같아? 너무 좋고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시면 올 거예요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올 거예요? 뭐 사실은 원래 좀 더 길어요 뭐 예를 들자면 그 파티에 올 거예요? 거기 내 생일 잔치에 올 거예요? 뭐 그런 건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야 내일 여기 무슨 행사 있대 아니면 여기 무슨 내일 지역 축제 있대 너 올 거야? 이런 물어보는 거죠 올 거야? 올 거는 현재예요? 미래요? 네 정답은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시면 정답 are you coming 나와 있죠 물론 여기서 미래 형태니까 will you come?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are you going to 써서 are you gonna come? 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맞고 의미가 통합니다 근데 제가 are you coming 한번 써봤어요 왜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이 더 널리 쓰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여러 가지로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더 흔히 쓰이는 화법들이 있죠 그런 거예요 그냥 are you coming? 현재 진행 형태예요 are you coming? 당신 오고 있어요? 이라는 표현이지만 현재 진행 형태의 때에 따라선 미래를 나타내기도 한다 저도 이거 이거 학교에서 안 알려줬던 것 같아요 이 교과서 만든 사람들이 나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도 몰랐거나 였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이걸 좀 잘 알려줬었으면 제가 아마 배웠는데 제가 기억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아마 더 빨리 영어를 깨우치지 않았을까 아 이거 도대체 현재 진행 형태인데 아 이거 현재 진행 형태인데 왜 자꾸 뜻은 미래 같지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어 올 거예요? are you coming?까지 배워봤어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면 우리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비닐봉투 있나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비닐봉투가 뭔지를 알아야 있는지 물어보죠 있는지 do you have? 아까 전에 물어봤잖아요 do you have wifi here 때문에? do you have? 맞습니다 그러면 비닐봉투는 뭐예요? 비닐봉투니까 bag? 비닐백? 뭐 비슷하긴 합니다 정답은요 다음 장이요 자 정답은요 do you have a plastic bag? plastic입니다 저도 사실은 화학 전공자는 아니라서 어 모르겠으나 여러분 우리 일상에 쓰이는 거의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석유화학 제품들입니다 석유를 추출하면서 나온 무언가를 가지고 가공하는 여기 보면 이 친절한 연구실 책도 코팅되어 있어요 뭐 여기도 여기도 이 옷에는 안 들어왔을까?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석유화학 제품 중에 비닐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습니다만 어 사실 외국에서는 비닐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비닐도 비닐 영어 영어 영어까요? 일본어일까요? 아 영어예요 영어 어 비닐도 영어인데 안 써요 대부분 다 그냥 플라스틱으로 퉁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건 딴딴한 근데 이 플라스틱도 석유화학 제품에서 나왔고 우리가 말하는 비닐도 어 석유화학 제품에서 나왔어요 아마 이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추측이에요 어 전세계에서 소의 부위를 가장 세분화해서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소 한 마리 잡았을 때 대한민국입니다 2등이랑 말해도 막 격차가 두 배도 넘어요 뭐 예를 들면 그냥 한 부위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북미, 미국, 캐나다 이런 데 가면은 등심 스테이크 한다고 등심을 딱 사면 살이 이렇게 있고 이 주변에 이렇게 새우처럼 생긴 새우살이 있어요 그 새우살이 가장 부드럽고 사실 맛있거든요 근데 한국 가면 한국 한우 가게 같은데 가면 새우살이라고 따로 팔아요 엄청 비싸게 팝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등심을 등심에 여기 새우살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비닐, 플라스틱 이렇게 잘 구분하지만 그냥 얘들은 플라스틱으로 퉁 치는 것 같아요 적정한 얘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뭐 그리고 뭐 혀, 우설부터 시작해서 어, 뭡니까? 꼬리, 꼬리까지 뭐 별의벽으로 다 나뉘어 있잖아요 근데 외국 애들 그냥 금직, 금직, 금직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닐봉투는요 플라스틱 백이라고 해요 봉투? 뭔가 담으는 거니까 백 그래서 가게 가서 비닐봉투 주세요 플라스틱 백이고요 종이봉투 주세요는요 그거는 페이퍼백 해주시면 돼요 그죠? 페이퍼백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제 휴대폰 여기서 충전해도 될까요? 제 휴대폰 여기 충전해도 될까요? 충전하다는 charge, charge라고 힌트 드렸습니다 하셨죠? 정답은요? Can I charge my phone here? Can I charge my phone here? Can I 할 수 있어요? Charge, charge가 충전하다예요 그리고 충전해주는 충전기는 영어로 charger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어 강의하다 다른 여담을 더 많이 하는데 휴대폰을 잘 안 바꾸시잖아요 저희 부모님 보니까 잘 안 바꾸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 핸드폰 떨어뜨려가지고 카메라 있는 데가 살짝 깨졌는데도 액정도 살짝 금가했고 그냥 써요 휴대전화를 제가 그래서 한번 바꾸려고 4년 정도 썼는데 이제 바꿔야겠다 한 100만원 정도 하니까 이거 약정 걸고 어쩌고 어쩌고 하면 되겠지 했는데 휴대폰 원가가 2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200만원 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휴대전화 못 바꾸겠다 비싸요 안 바꾸시잖아요 근데 이게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그 배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명이 짧아집니다 옛날 때는 충전하면 이틀도 쓰고 그러셨죠 근데 지금은 저도 실내에 있을 때 조금 배터리 껴놔야 돼요 배터리 너무 얼마 안 가요 그래가지고 해외 나가서 여러분 충전하고 싶으시면 이 말씀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오래되는 핸드폰일수록 배터리 수명이 점점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배터리 수명 때문에 바꾸실 필요 없어요 다른 데 다 멀쩡하시면 서비스 센터 가서 저 배터리만 배터리 새 걸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기종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건 5만원짜리도 없거나 10만원짜리도 있고 15만원 20만원짜리도 있겠습니다만 배터리 새 거 껴주거든요 그럼 다시 성능이 돌아옵니다 저도 이제 그거 바꾸려고 서비스 센터 가봤는데 액정액금이 살짝 가서 배터리 못 바꾼대요 그래가지고 못했고 배터리 교체해보시면 새 핸드폰 안 사셔도 됩니다 핸드폰 여러분 사시면 거기 막 정액제 안에 몇 년 약정 다 들어있지만 진짜 비싸요 100만원 다 넘어요 요새는요 그죠 물가 너무 올라서 말이죠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면 좀 나아졌어요?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좀 나아졌어요? 어떤 게 나아졌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누군가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 좀 나아졌어? 아니면 누가 몸이 여행가는데 정말 아픈가 봐요 그러다가 나왔어요 좀 나아졌어요? 어떻게 물어봐요? 양쪽 다 똑같습니다 네 나아 더 나아지다는 무슨 말이에요? 정답 한번 볼까요? 네 정답은요 Do you feel better? 가 됩니다 뭐라고요? Do you feel better? 자 feel 이라고 하면 느끼다 해요 한국에서는 그냥 이제 필 이라고도 하죠 저 사람이랑 나랑 필이 좀 통했어 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feel 하면 느끼다 해요 Do you feel? 너 느꼈어? Better? 어떻게 해요? Better 더 좋은 자 굿이 좋은이에요 굿에 우리 이제 비교급이라고 해요 좋은을 비교급으로 쓰면 더 좋은이에요 더 좋은 다음에 뭐예요? 최고로 좋은 이렇게 우리가 순서로 나가요 최상급이라고 하는데 좋은 굿 더 좋은 베러 최고로 좋은 건 우리가 B-E-S-T 베스트 베스트라고 해요 최고로 잘 팔리는 책 베스트 셀러라고 하죠 여기 나와 있는 Better 더 좋은 그래서 너 좀 좀 느낌이 더 나아졌어? Do you feel better? 몸 상태 나아졌어? 기분 나아졌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문장 되겠고요 다음 장이요 자 여기 있는 이 문장은 여러분께서 외워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고민하다가 사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 가방 좀 보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개로 여러분께 강의를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쓰실 줄 모르겠지만 이거 언제 내 가방을 보관하냐면 보세요 여러분 그 저희 어머니도 내년 몇 월이래더라 내년 4월인가 그 그 고향 동창생들끼리 돈을 모으셨었답니다 원래 코로나 때 해외여행 가기로 하셨었는데 그때 못 가가지고 내년 4월에 베트남으로 몇십 명에서 해외여행을 가시기로 하셨대요 근데 이제 베트남에 가다 보면 베트남이 이제 여러 명이서 가니까 싼 비행기 또 이렇게 좀 숙소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비싼 거 타라 그래도 베트남 소도시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시간대 가는 게 없어요 뭐 새벽 1시 비행기입니다 예 그리고 막 아침 일찍 가고 막 이럴 때 여러분 호텔 체크아웃은 몇 시일까요? 예 11시입니다 11시고요 호텔에 조금 더 머무르고 싶을 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Late 체크아웃 되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미리 예약하셨으면 미리 계속 물어봐 놓는 게 좋아요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안 돼 레이 테크아웃 안 돼 그럼 나왔습니다 짐 들고 새벽 1시까지 뭐 하실 거예요 짐을 호텔에 맡기셔야겠죠 여기 가방 좀 보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너무 유용해요 무조건 맡기게 됩니다 출국하실 때 그러면 딱지 딱지 하나 줘요 딱지 주머니에 넣고 룰루랄라 놀러 다니다가 가시기 전에 짐 받아서 가시면 돼요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샤워하실 수 있는 샤워룸 같은 것도 있어요 샤워하시고 깨끗하게 해서 가시면 되겠고요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정답은요 다음 장면 볼까요? Could you get my bags? 이 제일 쉬운 버전이에요 더 쉬운 거는 이제 Could 대신에 Could가 해주실 수 있나요? 공손이죠 Could도 빼고 그냥 Can을 쓰는 겁니다 Can you 해줄 수 있어? 킵 킵이 어떤 걸 유지하다 양주 같은 거 양주를 킵한다 들어보셨습니까? 양주를 사실 가게에서 양주를 사 먹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양주를 사 먹었다고 쳐봅시다 근데 다 못 먹으니까 40도짜리 750ml짜리 술을 먹기는 하더라고요 친구 몇 명 친구 몇 명에서 먹으니까 그럼 소주처럼 막 먹기는 하던데 제 친구들 보니까 그때 우리 아 이거 킵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이름 날짜 뭐 이런 거 써서 가게다 보관하는 거 우리가 킵이라고 합니다 킵 유지하는 거예요 킵 유지해 갖고 있어 이 상태 그대로 갖고 있으란 말이에요 뭐를요 My bags 뭐 luggage 아니고요 그죠 그냥 bag 이라고 표현해 봤어요 Can you keep my bags 내지는 Could you keep my bags 라고 하면 알아 먹습니다 아니면 뭐 Can I leave 라고 해서 leave 떠나다 아니면 가만두다 Can I leave my bags here 여기 제 가방 좀 두고 가도 돼요 좀 어렵잖아요 그죠 Can you keep my bags 제일 쉬운 것 같아요 Could you keep my bags Can you keep my bags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볼게요 자 다음 장은요 어 저 메뉴에 뭐가 있어요 물어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외국 친구랑 같이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서 메뉴판 하나 줬어요 그 친구가 봐요 아 메뉴에 뭐 있어 요런 거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다니다가 저 여기 뭐 팔아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기 메뉴가 뭐예요 한국말로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한번 써보려고 해봤어요 네 요거는 아마 못 마시추실 것 같은데 다음 장 볼게요 자 정답은요 What's on the menu 가 되겠습니다 요 느낌만 좀 가져주세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그 우리 미국 사람이 한국 와서 10년 살았어요 그 중에 정말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어색하거나 아니면 뭐 약간 뭐 전치사라 어디어디에 어디어디에서 은느니가 이런 것 등등 조사 전치사 이런 부분에서 어색한 부분들이 발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어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예 특히 전치사에서 온 for 뭐 off 이런 전치사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이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느낌이 what's on the menu 이 있어요 어디요 책상 위에 on the desk 면이랑 접촉하고 있는 어디어디 위에가 면이랑 접촉하고 있는 게 온 이라고 써요 느낌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아침 포함되어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 아침 식사가 되겠습니다 식사 저 아침 식사 포함되어 있나요 여행 가서 호텔에서 물어볼 수 있겠죠 어떻게 물어볼까요 네 정답은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is breakfast included included 라고 하고 뒤에 나와 있는 단어를 어 한 두 개 정도 강의 전에 우리 배웠었던 적 있죠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엄청 새로운 거를 많이 하진 않아요 새로운 것들은 조금 그리고 반복적으로 중요한 것 위주로 반복하면서 그냥 계속 보시다 보면 외워지게 열심히 외우지 않으셔도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재밌게 오래 하는 게 목표죠 included 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여행을 간다면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included 가 되겠습니다 included 에서 뒤에 ed를 빼면 d만 빼면 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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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포함하다 에요 제가 밑에다가 여기다가 가로 쳐놓고 include 써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화면에는 처음부터 써서 써서 보이신 걸로 될 거예요 include라고 하고 회색걸로 지금 칠하고 있습니다 include가 포함하다 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변형해서 뒤에다 ing 붙여서 including 라고 쓰기도 하고요 대부분 included 라고 뒤에 ed 붙여서 형태를 바꿔줘요 포함된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우리나라에는요 부가가치세 라고 하는 걸 가격 안에 포함되게 만들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호텔에서 만원짜리 짬뽕을 먹으면 만원만 내면 돼요 물론 호텔에 따라서 거기 텐텐이라고 우리 텐텐이라고 합니다 세금 10% 봉사료 10% 그러니까 팁이죠 그래서 텐텐을 붙이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만원만 받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호텔에 가거나 하면 밑에 이렇게 봐요 메뉴판을 이렇게 딱 보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VAT가 included 데이터 VAT가 부 V이니까 부가가치세 라고 외우시면 돼요 VAT는 부가가치세 10% 또 팁 included 하면 팁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 있는 돈만 내면 되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Not included 그 앞에 NOT Not 붙어 있으면 포함 안 돼 있다 내가 먹은 만원이 만삼천원 만사천원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 우리 호텔 체크인 할 때도 아침 식당 포함되어 있는 조건들이 참 많죠 그래서 리조트 같은 데 가서 수영장 있고 아 relax하러 가실 때는 included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이요 자 택시는 어디서 탈 수 있나요 택시는 어디서 탈 수 있나요 어디서니까 where 먼저 나와야겠죠 제가요 택시 내가 타는 거죠 정답 한번 볼까요 정답은요 where can I get a taxi 이 문장 딱 보시면 아 문장 쉬워 하실 텐데 막상 만들어 보니까 어떠십니까 느낌이 딱 이거 가끔 제가 진짜 강의하고 나면 저 다 맞췄어요 쌤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 계신데 그럴 때마다 흠집 흠집해요 수준이 이렇게 많이 높아지셨는 건지 높으신 분들이 오신 건지 어 근데 아마 대부분 분들이 팍 나오진 않으실 거예요 자꾸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죠 where 어디에서 where 어디에서 can I 내가 할 수 있어요 get a taxi 택시를 타다 물론 여기 where can I take a taxi 하신 분들도 의미상 틀림없습니다 어 틀리지 않고요 where can I get a taxi 택시에서 타죠? 라는 표현 get a taxi 택시 잡는 거예요 택시 잡아서 타는 거고요 다음 장 보실까요 자 다음 장 보면 영수증 좀 주실래요? 라고 하는 문장이 나왔고 제가 이거 사실 2, 3년 전에는 몇 번 했던 농담인데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농담 하나만 해볼게요 옛날에 히말라야에 보면 높은 산들이 있잖아요 뭐 그래서 뭐 K9이라고 하나요? 제일 높은 봉우리들 9개라고 막 해가지고 뭐 거기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있는데 거기 이제 올라가는 산악인을 찍으러 KBS에서 카메라 감독이랑 PD 분들이 파견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고산에 올라가시는 분들도 올라가시는 분들인데 카메라맨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카메라까지 들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 카메라분들이 귀국하셔가지고 히말라야 우리나라 최초로 등정하신 분 따라가셨는데 지금 뭐가 제일 힘드셨습니까? 라고 귀국하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그분이 영수증 처리가 가장 힘들었다고 했어요 왜냐면 그렇죠 우리 회사 돈으로 출장 가면 그 영수증 카드로 긁고 영수증 받아가지고 나중에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히말라야가 하는데 다 현금으로 현금으로 뭐 간이 영수증 써주는 것도 아니고 그 히말라야 타고 올라가는 것보다 회사에서 영수증 처리하고 돈 받는 게 더렵다 뭐 이런 농담이었는데 아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영수증 좀 주실래요? 이런 표현입니다 어떻게요? 정답은요 내가 필요한 거는 무조건 can I get 외치시면 맞습니다 물론 can I get 대신에 I will have라든지 또 뭡니까? do you have라든지 뭐 이런 것들 쓸 수도 있겠지만 I would like to도 쓸 수 있고요 I'd like 쓸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는 기본은 can I get입니다 영수증은 영어로 R-E-C-E-I-P-T인데 이게 읽기 좀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receipt 그러니까 우리 벽 같은데 시트지 붙이죠 시트 그 앞에 re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영수증 주실래요 can I get a receipt, please? can I get a receipt, please? 좋아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면 언제 도착했어요? 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언제는 when으로 시작하겠고요 도착했어요니까 과거 형태 되겠네요 한번 만들어보실래요? 만드셨나요? 네, 정답은요 when did you arrive? 가 됩니다 when did you arrive? 이런 거는 사실 많이 쓰는 문장은 아니지만 만들 수는 있어야 되는 문장입니다 arrive, 도착하다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단어 1분에 한 단어씩 외우는 거 올렸는데 아, 그것도 제발 좀 계속 하고 싶어요 반응이 좀 좋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arrive 도착하다구요 이거 다 보시고 지난 강의 안 보신 분들은 지난 강의 보세요 arrive 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다음 장 볼게요 자, 저는요 저 오늘의 수프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메뉴판 보면 오늘의 커피 오늘의 수프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이런 건 도대체 누가 시켜 먹어? 라는 생각을 저는 옛날에 했습니다만 요새는 가면 오늘의 커피나 오늘의 수프를 먹어요 그게 좀 더 쌉니다 왜냐하면 대량으로 끓여놓고 시키는 사람마다 퍼주는 거예요 커피도 콩 볶아놓고 하는 거라서 여러분이 해외여행 가셔서 한식집 못 가고 속 좀 따뜻하게 데피고 싶으시면 오늘의 수프 주세요 얘기하면 됩니다 오늘은 today죠 수프를 주세요 어떻게 해요? 정답은요 I'll have today's soup 물론 can I get 쓰셔도 상관없어요 주문할 때는 can I get 쓰셔도 상관없고요 I'll have 쓰셔도 좋습니다 그죠? I'll have today's soup today 오늘의 today's 쓰는 소유격 오늘의 soup 수프 주세요 좋습니다 다음 장이고요 다음 장 보면 야 너 그거 왜 안 샀어? 뭐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와 그거 너무 비쌌어 과거 형태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거 진짜 너무 비쌌어 어떻게 얘기해요? 정답은요 It was too expensive 자 이거 줄여서 It's too expensive 하는데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It was too expensive 라고 나눠 말하셔도 됩니다 강조가 되겠고요 그러면 too too는 너무가 되겠고 이 너무도 강조하는 말인데 너무는 좀 부정적일 때 쓰는 거죠 너무 expensive 비쌌어 It was too expensive 너무 비쌌어 가 되겠고요 다음 장 볼게요 자 다음 장 어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누가 자꾸 자꾸 사람들이 올 때마다 막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Do you feel better? 아까 전에 배운 문장 써보는 거예요 Do you feel better? 더 나아졌나요? 어 이제 나 괜찮았어 내 걱정하지 마세요 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얘기해요? 네 정답은요 Don't worry about me Don't worry about me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About me 나에 대해서 Don't worry about me 아니면 나를 빼고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그죠? 이런 식으로도 활용해 볼 수 있고 정말 많이 쓰는 문장 제가 한번 가지고 와본 거고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문장은 뭘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질문이에요 뭘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기다리다 자 기다리다 는 잘 알겠어요 기다리다는 wait 가 됩니다 그걸 활용해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네 다음 장 보시면 정답은요 What are you waiting for? 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다리는 건 기다리다는 wait 에요 근데 기다릴 때 기다리는 대상이 있죠 기다리는 대상은 무엇 무엇을 기다리다 라고 할 때 우리는 wait for 라고 합니다 날 좀 기다려줘 please wait for me 가 되겠고 이와 반대로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무엇을 기다리냐 라고 물어보려면 앞에 what 무엇이 나왔죠 what are you waiting 뭐 가능합니다 근데 정확히는 what are you waiting for 까지 붙여주시면 정확한 문장이 되겠고 현재 진행형이었으니까 what 무엇을 are you 당신은 waiting 기다리고 있는 for 중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기다리나요 라고 하는 문장 한번 만들어봤고요 조금 어려웠네요 다음 장이요 자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박물관 박물관 알려드릴게요 museum 앞에 더 붙여서 the museum 해주시면 내가 가고 싶은 그 특정한 박물관이에요 오늘 그 박물관 여나요 오늘 그 박물관 열었어요 현재 상태를 물어볼 겁니다 오늘 그 박물관 열었어요 힌트를 좀 드렸나요 그렇죠 정답은요 네 is the museum open today 자 오늘 한국말로는 보통 이제 시간을 나타낼 때 시간이 처음에 오죠 오늘 열어요 아니면 야 있잖아 나 어제 걔 만났어 그저께 있잖아 시간을 앞에다가 놔요 시간이 우린 중요한가 봐요 근데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뒤에다 던집니다 그죠 그냥 문장 뒤에다 던지는 게 의례 그래요 is the museum 그 museum open 열었어요 today 오늘이요 이 open은 이거 보시면서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open은 헷갈리는 단어가 맞습니다 open 하면 열다 라고 하는 동사로도 써요 뭐 예를 들면 문 열어 open the door open the door can I open the window 창문 열어도 될까요 open 열다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is가 들어갔으니까 open이 동사면 안되고 제가 이제 문법 얘기 잘 안합니다 뭐여야 돼요 이거 열려있는 열린 와 같은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open은 그 가게 문 열다 닫다 라고 할 때도 open이라고 써놓죠 닫다는 영어로 close 라고 한 동사인데 식당 앞에 open 그 다음에 close 라고 써놨습니까 아니에요 closed 라고 써놨습니다 그거는 형태를 바꿔줍니다만 open은 이 open 하나로 동사도 쓰고 형용사도 쓰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죠 is the museum open today 형용사로 쓰였고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이런 거 나왔어요 영어 메뉴판이 있나요 물론 우리가 영어를 잘 읽을 수 없고 영어로 된 메뉴판을 본다고 해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토마토 에그 그죠 토마토 들어갖고 달걀 들어갖고 쌀밥 들어갖고는 알겠습니다만 베트남말로 써있어요 태국말로 써있어요 중국말로 써있어요 그림도 없어요 그러면 쥐약이죠 물어봅니다 저 영어 메뉴판이 있어요 왜 이걸 왜 물어봐야 되느냐 저는 그 해외에서 중국인들이 가는 중국식당에 딱 가잖아요 중국식당에 가면 저한테 무조건 중국말로 물어봅니다 저를 중국사람으로 알아요 중국어 메뉴판을 줄 때도 있어요 그죠 중국 가도 중국사람으로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 메뉴판을 요청해야 될 때가 있고요 영어 메뉴판 어떻게요 영어 메뉴판 있어요 오늘 있어요 몇 번 했는데 두 번 세 번째입니다 정답은요 네 Do you have an English menu? 한국어 메뉴판은 Korean 메뉴가 되겠고요 영어 메뉴판은 English 메뉴가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English 메뉴 Do you have an English 메뉴? 영어 메뉴판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좋겠고요 다음 장이요 자 이번에는 입장료가 있나요? 아까 전에 우리나라 말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있나요인데 똑같이 존재의 여부를 물어보고 있긴 합니다 전장에는 뭐였죠? 전장에 영어 메뉴판이 있나요예요 존재의 여부지만 당신이 소유해서 존재하는 게 영어 메뉴판 있나요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입장료 있어요? 이건 뭐예요? 너가 갖고 있나요? 아니요 그냥 진짜 존재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한국말로 똑같이 있나요지만 느낌이 다르죠 여기서 입장료 있나요에서 Do you have?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뭐가 돼요? Do you have 입장료라고 말하면 뭐가 됩니까?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한테 야 입장료 있냐? 내 것 좀 돈 좀 내줘 친구한테 입장료 있어? 이게 아니라 직원한테 거기 직원한테 저 들어가고 싶은데 입장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말도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영어는 그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존재하는지 에 대해서 물어볼 땐 우리 Is there 로 물어봅니다 그죠? 입장료나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입장료 정답 먼저 알려드릴게요 정답은요 Is there an entrance fee? 자 여러분 입장 입구가 뭐예요? 입구 entrance입니다 entrance 그 출구 access입니다 근데 출구 나갈 때 돈을 내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입구에서 내는 entrance에서 내는 fee F-E-E fee는요 어떤 벌금 아니면 어떤 비용 이런 것들을 fee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장료 있어요 Is there an entrance fee? Is there an entrance fee? 어때요? 좋습니다 좋아요 다음 장이고요 자 이제 두 개 남았네요 저 불은 어떻게 꺼요? 아하 어떻게니까 how로 시작하겠습니다 how 내가 하는 거니까 how do I 내지는 how can I 가 될 것 같고요 끄다 정답 한번 볼까요? 정답은요 how can I turn off the light 자 해 갔어요 불 키고 끄는 것도 낯설 수가 있습니다 how 어떻게 해요? can I 내가 할 수 있을까요? turn on 은 키는 거고 turn off 은 끄는 거죠 the light는요 불이에요 불 어떻게 끌 수 있을까요? 이게 여기 더 light가 들어갔을 뿐이지 여러분 에어컨이면 air conditioner 해주시면 되고요 heater면 heater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춥고 덥고 밝고 어둡지 않게 키는 건 turn on 끄는 건 turn off 구요 how can I turn on how can I turn off 뒤에 air conditioner heater 또 뭐 light 뭐 이것저것 써볼 수 있겠죠 좋은 문장이고요 다음 장이요 자 마지막 문장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가 되겠습니다 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문장 만들면 돼요 자 다음 장 볼게요 정답은요 I don't think I can do it 입니다 사실 그런 거예요 아 나 못할 것 같아 제가 못할 것 같아 라고 써놨다가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다죠 I can do it 내가 그거 할 수 있어요 I don't think 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가 한국말로 되는 거고 이거 이제 I think 의 2탄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거 같으면 I think 하고 뒤에 문장 그런 거 안 같으면 I don't think 하고 뒤에 문장인데 아마 해석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 친절한 영어 교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거고 저 이거 팔아서 밥 먹고 삽니다 그죠 이거 강의 자료도 홈페이지에 무료로 올라와 있으니까요 가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